1, 2, 3 취한다 다음에 되게 궁금해요 1, 2, 3 맥주를 안 먹고 올라왔는데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취한다 저 생각났어요 제 점수는요 근데 괜찮지 않았어요? 없진 않았잖아요 네 너무 좋았는데 살짝 이제 좀 진보했다는 점에서 조금 감정이 아니었나 우이씨 한번 먼저 가볼까요? 우이씨 갈게요 하나 둘 셋 취 취사하게 진짜 약간 감정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맥주도 못 먹고 서울 가기 너무 아쉽네 아쉽다 아쉽다 우리 맥주 받아갑시다 우리 맥주 받아가야 돼요 한번 내밀지 마세요 이성을 어머 너무 감사드려요 이성을 장사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치맥 페스티벌에 왔는데 맥주는 한 마금 해야 돼요 그쵸? 맥주 한 마금씩 하는 거 어때요? 이래도 돼요? 아니요 저 저 지금 이 맥주 캔을 받고 치맥 이응씨가 떠올랐어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치 치맥 페스티벌 하면 돼 그죠? 하나 둘 셋 네 맥날맨날 와야지 맥날맨날 가자고요? 맥날맨날 와야지 맥주 약간 좀 장난스럽게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진짜 이거 한 마금씩 마실까요? 자꾸 우리라고 하시는데 그거 드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혼자 아니 그래도 치맥 페스티벌에 왔는데 죄송해요 아니 뭣이 중요한데 치맥이 중요하지 그쵸? 그러면은 치맥 그럼 저희 너무 감사드리게 네 잔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하나씩은 우리 한 번 없이 하는건데 하나씩은 우리 한 번 없이 하는건데 해봐요 아 마셨네 치맥 페스티벌을 위하여 한번 마시자 하나 둘 셋 치맥 페스티벌을 위하여 하나 둘 셋 치맥 치맥 아 맛있다 아 맛있는데 아 저희가 지금 스쿨룩을 입어서 혹시나 학생인데 맥주를 먹나 싶으실 분도 있을텐데 저희 다 예 성인입니다 예 성인이고 아 맥주 굉장히 맛 좋은데요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이 주셔서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또 맥주도 한잔 했고 분위기가 오른 것 같은데요 저희 바로 다음 다음 이어서 굉장히 신나는 곡으로 준비했어요 저희 정규예방 탈런트곡이었던 미스터벵뱅 들려드릴게요